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에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반면에 야고보선은 행위가 강조되어 있어서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선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릴만도 하지만 사실 행위가 없는 복음이야말로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선 2장 26절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네 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름 과일은 빠른 시간 안에 속부터가 무르게 되어서 썩기 시작하여 마침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부정부패로 아주 많이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의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앞서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하신 행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4절에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망하게 한 일들 5절은 안식이를 어기고 속임수로 이익을 취한 일들 6절은 약자의 물건을 취하거나 심한 경우 사람을 은을 주고 팔아버리는 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들 모두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세우지도 않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영광만을 취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는 이 사람 곁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복음을 실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정의와 공의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심지어 복음에 관한 말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공산주의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복음이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도 아마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11절부터 보면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번에 내려지는 기근은 그런 종류의 기근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은 이미 말씀이 없어진 종말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동쪽에서 북쪽까지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찾아다녔지만 그 말씀을 결국 찾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종말을 맞이한 것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군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아무리 풍족해도 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 한순간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진 것도 우리에게 물이 주어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린 어린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까? 앞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수하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셨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선지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뿐이었겠습니까?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 그냥 드려지는 예배, 그것들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양식의 기근, 목마름에 대해서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의 기갈 때문에 이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와 같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있어서 내게 있어서 생명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이처럼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줄 알았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장벽이 생겼습니다.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뎐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어쩌면 교회의 예배를 떠나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순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영상으로 보던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각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속 안에 많이 들어와서 채워져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피로를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의 끝에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되신 말씀을 우리가 찾게 하소서 우리 삶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이 나의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애하게 하여 주시오.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오.